안녕하세요. 강사은입니다. 우리 어휘는요. 항상 반이어 신경 쓰시면 되죠. 자, 봤더니 이 정치적 권력이라는 게 어떤 종류든 간에 이렇게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. 그치, 정치적 권력이 굉장히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막 질투를 해요. 그쵸?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인데 자, 그 질투라는 것을 deflect, 뭔가 피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자, 뭐하기 전에? 그 질투라는 것이 take root 뿌리 잡기 이전에 질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즈 동사 잡고요. 자, to sin, 뭐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? an ambitious, 뭔가 야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럼 사람들이 질투를 안 하나 봐. 자,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이반이라는 사람을 듭니다. 자, 이 엄청 무서운 이 이반이라는 왕이요. 죽었을 때 자, 이 보리스라는 사람이 new, 알고 있었어요. 아, 내가, 보리스라는 내가 the only one, 유일한 사람이다. 자, on the sin,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, who, 어떤 사람이야? 아, could lead Russia. 러시아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. 이걸 알고 있었대. 이 보리스라는 사람이. 그러나 만약에 그가 sought the position, 그 포지션인 게 뭐야? 그 왕의 어떤 그 자리죠. 그 자리를 열렬히 원하면 그는 아마도 stir up, 뭔가를 막 일으키는 거지. 질투를 불러 일으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. 그리고 또 뭘 일으켜? 막 이런, 어, suspicions. 어, 쟤 되게 원하는 것 같은데 왕자리. 이런 의심이 있죠. 그런 걸 막 불러 일으킬 거라는 걸 얘가 알고 있었어. 자, 누구들 사이에서, the boyards라고 하면 이제 기족들 사이에서. 그래서 그는요, refuse, 거절을 했습니다. 자, the crown이라는 그 왕자리를 거절하고요. 자, not once, 한 번이 아니라, but several times, 여러 번 거절을 했답니다. 자, 그럼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? 이 사람은 사실 내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을 하고, 야망이 없는 척을 했죠. 그리고 나서 그가 만약에, 어, 내가 그 왕을, 왕자리를 진짜 열렬히 원하면, 어, 그거 완전 내 질투를 불러 일으킬 거야.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1번, 2번 다 괜찮죠? 자, 그는요, 사람들한테 death, er,를 하도록, 자, made, 시킨 거예요. 사획동사죠. 자, 목적어가, 목적을 보호하게 시킨 건데, 여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야? 그냥 이 기족 사람들을 얘기하겠지. 자, 이 기족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끔 시켰을까? 자, 그는 reject the throne. 자, 이 왕관을 그가, 이 그가 누군데?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반이 아니라 보리스라는 사람, 그 똑똑한 사람이, 자, 그 왕을 거절해야 합니다. 라고 주장하게 만들었을까? 아니지,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뭔데? 내가 왕이 될 수 있어. 내가 왕의 유일한 사람이야. 라는 걸 알았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야망이 없는 척을 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야 돼? 야, 그 왕자리를, 야, 바로 이 보리스라는 사람이 받아야지. 그렇게 주장하도록 만든 게 맞죠.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. 자, 일단 3번 정답 잡을게요. reject가 아니라 accept예요. 자,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요. 또 같은 전략을 이용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조지 워싱턴 앞까지가 지금 한 가지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. 자,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야? 어, 이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은 질투를 불어 일으키는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망이 없는 척하는 거야. 그치? 그 예로 보리스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죠. 이 사람이 왕관의 자리에 차지하고 싶었을 때 이 사람이 열렬히 그 자리를 원하는 걸, 아는 걸 티를 내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절을 처음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아, 그 귀족들이 야, 이 왕자리는 바로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지 하고 주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겠죠. 이 예가 1번이 끝났고요. 이제 조지 워싱턴 같은 이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.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굉장히 권력이 없는 척했고 아, 권력이 없는 거에 아니라 야망이 없는 척했지만 그치만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. 자, 이 사람은요. 같은 전략을 이용했죠. 자, 처음에는요. 거절했어요. 야, 내가 그 포지션 내가 그 미국의 이런 아주 큰 이런 포지션의 내가 어떻게 하겠니? 나 그거 안 할래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또 그 대통령 측도 다 거절을 한 거죠. 계속 거절을 한 거야. 자, 두 경우 둘 다 그는요. 그 스스로를 훨씬 더 뭐, popular than ever 더 훨씬 더 이제 좀 더 인기 있고 대중성 있게 만들었대요. 자, 사람들은요. 그 힘을 절대 이제 envy, 질투할 수 없었어요. 왜? 그 자신 자체가 그 사람한테 자, 뭘 줬어? does not seem to desire it. 그걸 원치 않아 보이는 같은 그 사람한테 그걸 줬다 보니까 어, 사람들은 질투를 안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도 똑같이 계속 거절을 하면서 아, 저 그 자리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없는 척 야망이 없는 척 하다가 결국엔 그 자리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예시 둘 다 우리는 야망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질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질투를 안 받으려면 난 괜찮아 나 그 반장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 하셔야 돼요. 되셨어요? 자, 우리 그러면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